나는 이제 흑돼지교회 만들어서 우리 흑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갖고 우리 김영희 목사도 내가 초청해야지 초청은 나와있는거 초청, 셰프들을 초청해 셰프들도 초청하고 우리 김영희 목사도 내가 초청하고 고기를 잘 굽는 사람들의 모임이야? 예 멋쟁이야? 친구가 볼때는 내가 멋쟁이야 앞으로 20년 열심히 살다 갈라고 영희가 20년 살수 있을까 앞으로 70까지 영희가 나 죽으면 올꺼여? 살아있으면 야 죽으면 올꺼냐고 살아있으면 가야지 살아있으면 가야지 영희가 너 못알아보면 내가 그랬잖아 야 저 북한산 이런데 다 올라가서 밀어버리라고 내가 말했잖아 분파했지 야, 그 다운 여긴 한참 여긴 한참 여긴 한참